6월 1일부터 적용되는 6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한국인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는 취업이민 3순위 비숙년직에서 새로운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돼 2년이나 후퇴하는 장애물을 만나게 됐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6월의 비자블러진에 따르면 취업이민에서는 유일하게 3순위 비숙년직의 최종 승인 이래 새로운 컷오프 데이트로 2019년 5월 8일이 설정됐습니다. 이는 비숙년직 수속자들이 영주권을 최종 승인받는데 전달 오픈 상태에서 2019년 5월 8일 이전으로 제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2년이나 후퇴한 셈입니다. 다만 취업이민의 다른 순위들은 승인일과 접수일에서 모두 오픈됐습니다. 이에 앞서 최장 1년 만에 재개됐던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리저널센터 투자이민도 6월에 계속 오픈됐습니다. 더욱이 비숙년직도 최종 승인일에는 새로운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됐으나 접수일은 오픈돼 있어 영주권 수속은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취업이민 수속자들은 비숙년직만 최종 승인받는데 제한될 뿐 모든 순위에서 이민 페티션 청원서만 승인받으면 마지막 단계로 영주권 신청서, 워크퍼밋 신청서, 사전 여행 허가서를 동시에 접수시키고 워크퍼밋 카드부터 잇따라 승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6월에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은 EA 순위만 승인일과 접수일까지 모두 오픈된 반면 다른 순위는 전달과 같이 제자리했습니다. 미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 승인일이 2014년 12월 1일, 접수일은 2016년 5월 15일에서 동시에 동결됐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EA 순위의 최종 승인일과 접수일은 전달과 같이 전면 오픈됐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인 이순이 B는 승인일이 2015년 9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16년 9월 22일에서 1년 차이를 두고 동시에 제자리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1월 22일, 접수일은 2009년 8월 22일에서 함께 동결됐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3월 22일, 접수일은 2007년 10월 1일에서 동시 제자리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kontin края춘수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